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몇 번의 결정을 하셨나요? 눈을 뜨자마자 5분만 더 잘까 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옷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출근길에 어떤 음악을 들을지까지 놀랍게도 우리의 뇌는 단 하루 동안 무려 3만 5천 번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우리의 뇌는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소중한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해야지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내일부터 하자. 하루 종일 결정을 못 내리다가 후회한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은 2023년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밝혀낸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발견은 우리가 매일 겪는 미루기와 망설임이 뇌의 단 하나의 메커니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 놀라운 여정을 시작해보시죠. 한 언론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결정 피로를 얼마나 느끼는지 물어봤더니 응답자 중 82%가 결정 피로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저도 예전 수업에서 56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무려 대학생 91%가 결정 피로를 느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미루기와 망설임이 뇌의 단 한 가지 메커니즘에서 시작되고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여러분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고 다른 연구 한 가지 추가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탠포드 신경과학 연구소에서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단 하루 동안 무려 3만 5천 번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10초당 한 개 이상의 선택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침에 옷을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저녁에 넷플릭스 콘텐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고 있죠. 그리고 방향을 이쪽으로 돌리고 또 손을 들어 올릴지 옆으로 뻗을지 뭐 이러한 순간의 선택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우리의 의사결정사령부 전전두엽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이곳이 마치 정교한 컴퓨터에 CPU처럼 작동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100%로 시작한 에너지가 하루 동안 계속해서 소진이 되는데 이는 마치 휴대폰 배터리와 놀랍도록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최근의 실험 결과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연구진들은 일상적인 쇼핑 상황에서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단순하게 옷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후에 모든 의사결정의 정확도가 최대 47%까지 감소했습니다. 시간만 늘어나도 이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현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침에는 좀 명확하고 빠른 판단을 내리다가도 점심에는 메뉴 선택에 시간이 걸리고 저녁에는 대부분 아무거나로 귀결되는 것이죠. 이 결정 피로는 단순한 피곤함 이상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탠포드 연구진의 장기 관찰 결과 이는 우리 삶의 세 가지 치명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첫째는 충동적 결정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계획에 없던 물건을 구매하거나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하게 되죠. 둘째, 회피 행동이 증가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계속 미루게 되는 겁니다. 또 셋째로 이로 인한 후회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감소합니다. 충동적 결정은 단순히 가벼운 쇼핑에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결정, 중요한 관계 설정, 배우자를 선정하거나 이러한 것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사실 놀라울 뿐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산만함의 비용입니다. 디지털 기기와 알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한 번의 방해가 뇌가 집중 상태로 돌아가는데 평균 23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는 전전두엽의 에너지 소모를 가중시키며 의사결정의 품질과 생산성을 생각보다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알림, 방해 요소는 단순한 집중력 저하를 넘어 장기적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MRI 장비로 미루기 순간의 뇌를 관찰한 결과 놀라운 신경학적 메커니즘이 드러났습니다. 미루기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됩니다. 이는 마치 맛있는 디저트를 먹었을 때와 동일한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반응의 연쇄적인 효과입니다. 미루기를 선택하면 즉각적으로 도파민이 분비되어 일시적인 만족감을 주고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은 감소하며 불안감을 유발하는 편도체의 활성도 또한 낮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미루기가 순간적으로 달콤하게 느껴지는 신경생물학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미루기가 그냥 미뤄서 좋은 게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마치 달콤한 유혹과도 같습니다. 뭐 리포트를 앞에 밀어놓고 유튜브를 본다던가 운동 대신 넷플릭스를 시청한다던가 하는 그러한 선택의 순간들이 뇌에서 일시적인 안도감과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도파민 트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미루기를 선택할 때마다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즉각적인 만족감을 주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가 피곤할 때, 마치 달콤한 디저트를 먹었을 때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달콤함은 곧 더 큰 스트레스와 자책감으로 돌아옵니다. 마치 당분이 떨어진 후에 피로감처럼 말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심각한 건 장기적 영향입니다. 미루기 습관이 이렇게 반복될수록 우리의 뇌는 의사결정센터인 전전두엽이 점점 기능이 쇄약해집니다. 이는 마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퇴화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결국 의사결정 능력 자체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연구진들이 발견한 해결책은 바로 뇌의 일일 리듬을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의 뇌가 시간대별로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놀랍게도 시간대별로 극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미루기 습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주목해야 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1시입니다. 이 시간대에 우리의 뇌는 최고의 효율을 발휘합니다. 복잡한 의사결정, 중요한 프로젝트 기획 등이 이 시간에 가장 적합하겠죠. 특히 평소에 미루어두었던 어려운 과제들을 이 시간에 시작하면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시간대는 2시부터 4시입니다. 이때 75% 정도의 안정적인 효율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메일을 처리나 일상적인 미팅, 단순 반복적인 업무 처리에 적합한 시간입니다. 또는 의사결정이 필요하지만 너무 복잡하지 않은 일을 이 시간대에 배치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7시 이후에는 뇌의 효율이 40%까지 떨어집니다. 이 시간대에는 복잡한 결정이나 어려운 과제를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신 다음 날 준비하기, 간단한 정리하기 등 단순한 활동에 집중해 보십시오. 주목할 만한 연구로서 스탠포드 대학의 생산성 연구소의 대규모 연구 결과입니다. 무려 1만 명을 대상으로 3년간 진행된 이 연구는 침 7시에서 9시 사이 그 시간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에는 세 가지 중요한 생리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코티졸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는 우리 몸의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리는 핵심 호르몬이죠. 둘째, 도파민 민감도가 가장 높아집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는 뇌의 집중력이 최대치를 기록합니다. 마치 맑은 하늘처럼 선명한 사고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 시간대의 효과적인 활용이 하루 전체의 성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자, 이런 연구들을 기반으로 오늘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줄 뇌과학 기반 모닝 리추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보다 더 명확하고 확실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먼저 잠에서 깨자마자 하실 일은 물 한 잔으로 시작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의 양입니다. 정확히 500ml. 이 양이 우리 몸의 코티솔 분비를 최적으로 촉진한다는 게 연구진들의 발견입니다. 그 다음은 창문을 활짝 열어보세요. 네, 아침 햇살은 우리 몸에 생체 시계를 깨우는 마법 같은 신호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만반의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세 가지, 탑3를 정하십시오. 왜 세 가지일까요? 우리의 뇌는 한 번에 서너 개의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가장 어려운 일 하나를 골라 단 5분만 먼저 시작해 보십시오. 네, 절대 많이가 아닙니다. 단 5분입니다. 이게 바로 미니멀 시작의 법칙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시작을 하는 건데요. 하루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 세 개를 정해서 그 중 가장 어려운 일 하나를 골라 5분 동안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힘든 일은 사실 해야 하는데 해야 하는데 이 부담감 때문에 시작을 못하고 망설이고 미루고 그러는데요. 뇌가 가장 활기차게 깨어있는 최적의 오전 시간에 그냥 딱 5분만 한다는 생각으로 제일 어려운 일을 5분만 하십시오. 미니멀한 5분이 여러분에게 큰 파급력을 줄 겁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뇌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의 시작은 가장 효율이 높은 오전에 단 5분만이라도 시작하면 놀라운 서막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 방법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전략을 실천한 참가자들의 업무 생산성은 평균 34% 향산되었고 8시간 근무 중 2시간 40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정 피로는 47% 감소하며 복잡했던 의사결정이 절반 가까이 수월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곳은 미루기 행동이었습니다. 52%나 감소했다는 건 그동안 미뤄뒀던 일들의 절반 이상을 해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 너무 망설이거나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단 5분이라도 시작을 하면 그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시작했다는 기쁨, 에너지의 충만, 이런 활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절반 이상 예전보다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절반의 성공을 이루고 나신 후 단 5분으로 절반의 성공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꾸준히 실천하시는 겁니다. 뇌의 리듬을 이해하시고 이를 일상에 적용하면 단순히 생산성을 넘어서 삶의 만족도까지 높아지고 자긍심도 커집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 단순하지만 놀라운 전략을 시도해 보십시오. 바로 내일 아침에 단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정하시고 5분만 실행해 보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 삶을 큰 변화로 이끌 겁니다. 그리고 실험에 참가했던 분들은 단 5분의 시작으로 6주간 실천을 하셨습니다. 6주 동안 놀라운 삶의 변화를 체험하셨어요. 하루에 많은 시간도 아니고 짧게 투자를 하시고 점점 시간을 늘려가시면서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리를 하면 2023년 하버드 의대의 연구진은 우리의 모든 미루기와 망설임이 뇌의 에너지 소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리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마치 핸드폰 배터리처럼요. 그래서 일상에서 늘 해야 하는 반복적인 선택 그리고 산만함은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시켜 결정 피로를 유발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디지털 기기와 또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알람 이 모든 것에 산만함의 비용을 막대하게 치르고 있었습니다. 뇌가 집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방해했으며 에너지 소모를 가중시켜 생산성을 저하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디지털 기기와 일상의 루틴을 매번 새롭게 결정하는 이 선택 피로 과부하 속에서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에너지가 소진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점은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활용하면 우리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결정은 전전두엽이 에너지가 충만한 오전 시간대에 배치하시고 또 가능한 일상의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들을 자동화된 루틴을 설계하시고 반복적이고 단순한 결정을 줄이는 것이 뇌에너지를 아끼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유명한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가 매일 같은 목폴라와 청바지 패션을 활용했던 것도 그리고 세계적인 부호 워런 버핏도 매일 아침 식사를 맥도날드에서 같은 메뉴로 해결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일상의 소소하지만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을 자동 루틴화 함으로써 에너지를 세이브하는 전략을 활용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방해 요소를 줄이고 짧고 또 규칙적인 휴식을 통해서 뇌의 회복을 일깨워낸다면 우리가 가진 뇌의 자원을 누구보다 100배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 대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그리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 특성을 잘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하루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삶의 만족도도 높아질 겁니다. 시작은 작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어쩌면 시작은 작을수록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물 한 잔 500ml 기억하시고요. 단 하나의 중요한 일을 정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5분만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첫 시작이, 첫 스타트가 여러분의 삶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안 후에는 우리는 그냥 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뇌의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고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해야 할지 이제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어느 때보다 새롭게 태어난 느낌으로 활기찬 아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도 여러분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늘부터 능력쟁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나다운 삶을 디자인하세요.